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핫플레이스로 데뷔하기 전에 배드키즈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배드키즈 하면 유명한 곡인데 혹시 아시나요? 오 귀빵망이에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시작 다들 준비 되셨죠? 그러면 더위가 날아갈 만큼 크게 따라해주시면 정말 즐거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귀빵망이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즐기고 저희는 그냥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블렉스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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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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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